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과거와 현재가 섞여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스탄 아우메드 광장에 왔습니다. 이스탄불 울소르 까르나크 신전에서 390년에 가져왔습니다. 이스탄 아우메드 사원은 유명 브루 모스크라고도 봅니다. 이스탄불 조합이 토카푸 궁전 토카푸 궁전은 15세기 중순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약 400년동안 오스만제국의 군주가 거주한 궁전입니다. 토카푸 궁전 아이아몬드 아야스토리아는 신상한 제일 아랫디스로 인테라 공축하였습니다. 로마 카토릭, 비잔틴 그리스 정교회, 오수만 이슬람, 그리고 현재는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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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